전진씨는 일단, 전진씨는 일단 12시에서 돌아가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, 아 저 정도로 내 마음이 높겠구나 하면 그냥 문을 지어 내리십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오늘 전진씨는 굉장히 수줍은 초등학생 같아요. 음악 주세요!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제일 편입니다. 야, 석가다 석지! 23초! 23초! 저 파티 케이크가 아닐까? 23초! 아버지가 전진을 봐주셔야죠 저는요 이렇게 노만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야 저렇게 해갖고 전진씨를 어떻게 이걸 감동받게 하나 이랬는데 갑자기 어쨌든 23초 23초 자 그동안 뷰티풀 썬데이를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장본인 아니 제가 진짜 판인들 친구거든요 누구라니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정세윤씨가 춤을 굉장히 잘 추세요 춤 시작하자마자 쓰러질지도 몰라요 솔직히 자 신문진 23초에 도전한다 음악 자 음악 주세요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같이 같이 했는데도 야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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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 24 24 20초 30도 아 아 아 아 아 아